네 안녕하십니까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동반수 동반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숫자가 34번입니다 총 19번 나왔거든요 총 19번 나왔습니다 총 19번 나왔구요 일본하고 동반수 총 19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2번 2번 동반수 2번 동반수 2번 동반수 2번 동반수 가장 많이 나온게 34 25번 총 17번 3번 총 17회 네 3번 동반수 음 3번은 네 20번 총 총 20회 총 21이 나왔습니다 총 21번 총 21번 총 20이 나왔고 4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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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반수가 뭘까요 4번은 동반수 네 20번 총 총 19회 네 20번 네 5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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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반수 5번은 동반수 5번은 동반수 5번은 동반수 네 나왔습니다 일단 참고만 해주시구요 1번이 나오면은 뭐 34번이 많이 나오더라 2번이 나오면 34번이 많이 나오더라 3번이 나오면 20번이 많이 나오더라 4번이 나오면 20번이 많이 나오더라 5번이 나오면 20번이 많이 나오더라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형님 뭐 참고만 해주시구요 이거 일단 동기니까 마치겠습니다 8번이에요 그럼 네